양쪽으로 해! 에헤! 한자만 가만히 있으세요! 이러고 싶어 있어요! 오오오오오오오 으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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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아아악! 으아아아악! 이제 코로나 검사하잖아 미리 연습해야 안 아파 그거 진짜 아파 죽어 두 번 아플 필요 없지 나 지금 유튜브 보는데 이 채널 되게 재밌다 시바견미셀이라는 채널인데 개꿀재네 진짜 이게 무슨 내용이지? 시바견미셀 마리랑 잘생긴 남짓사랑 그리고 이상한 여집사가 환자분 시작할게요 생각보다 구멍이 작아서 조금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요? 갈게요 한 번에 끝냅시다 슬슬슬슬슬슬 맞는 거 안돼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환자분 환자분은 양쪽 다 해야됩니다 남쪽이요? 아니 누가 코로나 검사를 남쪽으로 해 에헤 환자분 가만히 있으세요 이러고 싶어 있으세요 손님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환자분 고거 되세요 움직이시면 안 돼요 기다리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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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직이시면 다쳐요 손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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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환자분 입구로 가져가시는게 아니에요 콧구멍이요 콧구멍만 살짝 자 끊었습니다 내려가세요 손님 내려가세요 내려가세요 자 어서오세요 환자분 환자분 좀 많이 튼튼하네요 환자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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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검사 잠깐만 하겠습니다 환자분 외면하지 마세요 여기 보세요 환자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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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 보세요 자 살짝만 쇼쇼쇼 쇼쇼쇼쇼 쇼쇼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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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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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내려가 이제 옳지 안녕하세요 마지막 환자분 아이고 묵직하네요 환자분 코 검사 좀 할게요 코로나 검사 알겠죠 네 코로나 검사입니다 자 먹는거 아니에요 환자분 먹는거 아니에요 기다리세요 가만히 기다리세요 자 콧구멍에 살짝 아 아 아 귀여워 자 코 콧구멍 청소해줄게 오빠가 자 기다려봐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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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잘했어 내려와 검사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검사 받느라 앉으세요 환자분들 앉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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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검사 결과 다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아주 건강하시네요 자 검정 환자분 발색 환자분 하얀색 환자분 하얀색 환자분 아이고 아이고 잘먹는다 아이 잘먹는다 미카 벌써 다 먹었어? 어떡해 미카야 벌써 다 먹었어 어떡해 미카야 벌써 다 먹었어 조금 팔 거예요 조금 불편해요 조금 불편해요 콧만 찔러요 네 어? 목하면 안 찔러? 목은 안 한대잖아 나 목 찔렀는데 엄청 안퍼 불편해요 불편해요 얼굴 집에 가시면 안 돼요 아프지? 아프지? 응 하이 네네 뭐